CX-71, 인파운드가 사라지 수소! 런웨이 36 로주는데, 1A 판드 조정말를 한번 가볼게요 리조인 스피드 2시스 자로 1시스 스피드 2시스 자로 1시스 스피드 2시스 자로 홈페이스 가입시킬 나요 1러로 헤딩 0908 헤딩 0908 헤딩 0908 뭐 4두에 있나 아니 리조인 라이플레이션 자 포도하오 됐습니다 포도행이 아니고요 포도하오 됐습니다 포도하오 포도하오 정리 에잇나 핸드 2시스 핸드 2시스 5놈스, 턴,라이트 해장,원. 5놈스, 턴,라이트, 라이트 터널, 앞뒤,하나,붙으세요. 한 바퀴 돌리려는 것 같은데? 우리가 3C40로 받았는데 바로 여기서 턴하면 됩니다 이 상태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 알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요 턴합니다 앵크 30도에서 턴합니다 중입니다 상태로 성격이 부쌍하고 있습니다 아, Q60가 아닌데 오우, 오바, 저거 기어다운 기어다운 예술이 3시벤딩 하겠습니까? 3시벤딩 죽을라고? 선두기만 보십쇼 스피드 브레이크를 찾았다가 다시 가야죠 스피드 브레이크를 찾을게요. 천천히 나오겠습니다. 공격량은 지민센터에서 취미가 1969.2mm는 맞습니다. 스피드 브레이크를 찾으신 전선선선에서 전공이었습니다. 전원 2.5도 로니랑 같이 보시면서요 저는 왼쪽 가운데에 계시는 월스턴 센터 알고 있는 마이트로 이렇게 자랑하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다 바라요 이거 네 캠페인이라니까? 제가 앞으로 할 테니까요 3번기에 발짝 붙어가지고 터치다운전에 하십시오 터치다운전에 하게끔 저는 할 테니까 더 쉽고 비즈니스 안 나게끔 하십시오 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게 점선이 2.5도였어요? 아 기억이 안 나요 2,000, maintain maximum forward speed, turn right heading 2,0,0 아 이따 가이드 한 번 발견해 주세요 아 이따 가이드 한 번 발견해 주세요 비즈니스 하십시오 아 이따 가이드 한 번 발견해 주세요 이제 탈주로 보십시오 저보시면 하시고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역시 몬스타는 작게 들어가신다 오 좋아요 좋아요 먼저 올려볼까? 올려야지 오, 베스트 라프트 아, 스루트 라이더 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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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브레이크 아, 몬스턴이 너무 오른쪽으로 붙으셨어요 오른쪽이 좋은데? 아, 저 나를 자리는 건데 아, 맞췄어요, 맞췄어요 오, 브라운, 브라운 근데 3기 터치다운을 하면 안 돼요, 이거 사고가 안 예,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저 뭐 있잖아요 주기장 저 주기장 불렀어요 자, 이제 따라오십시오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아니요, 처음에는 활주로에 내렸는데 이기만 해야돼, 이기 터치하라고 인터벌 조사 이기만 해야돼, 이기만 해야돼 이기만 해야돼 혼자만 숨을라고 오, 글만 해야돼 오, 멋졌어요 이삼물 아, 이삼물인가 아, 이삼물인가 야 근데 이젠 엔비디아 아 엔비디아라 그런다 라디군꺼 이제 그래픽카드 사면 안되겠더라구요 왜요? BMS 보십니까? 아니 아니요 그래픽 드라이버 업데이터 자체를 앞으로 제대로 안하겠데요 선언했잖아요 이번에 아 크로스널에 무슨 말씀하시는거세요?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있죠? 버그픽스 수준만 하고 대대적인 업데이트 그런게 없대요 앞으로는 성능개선이라든지 성능개선 그런걸 위한 업데이트는 안할거래요 버그픽스 수준만 할거래요 그래픽 드라이버를 아 이때까지 엔비디아꺼 쓰다가 이번에 한번 바꿔봤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가격이 오를 것 같다 하더라구요 그렇게까지 그것때문에 엔비디아 쪽으로 많이 돌아 살거라 그러는데 기존에 쓰단건 상관없죠 앞으로 나올 제품들이 문제지 저는 지금 2.5.50인가 그 드라이버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그때 bms에 최적화했다고 하는 드라이버 그 이후로 저 업데이트 안하고 있어요 드라이버를 또 뭐 해봤자 필요 없잖아요 250 250 뭐 그 이상은 250을 위한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아니니까 지금 그래픽카드 어떤거 쓰시는데요 빈님하고 똑같은거 gts250입니다 통보로 저는 쿨러가 파이프라인이에요 그것때문에 맘이 들어서 이거로 탔어요 오른쪽으로 이길도 있죠 아 몇대 들어가는가 저거 다 들어오십시오 자 하하하 저희도 역동무이를 홍익바자입니다 우리 외국사람들 뒤에도 있긴 있는데 있진 않네 아 아 아 아 아 계기판 보다보니까 라인들이 괜찮네 에이 못들어가겠구만 한대밖에 못들어가요 에이 포파하는거 아닌가요 날개는 하필스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날개는 하필스가 없으니까 부딪쳐도 괜찮은데 폭탄부딪쳐 미트로 그릴부터 못들어보니까 폭탄부딪쳐 더 더 더 더 더 코스토어 스토어 슈거 단단단단 조 hadn't 자아, 알고 있니, 알고 있는데... 스톳 서x7 아고... 스톳. 안 돼, 안 돼. 스톳. 더 바래... 스톳x4 아 pavement 찾고lle flakes panerab. 아아... 더 가도 되겠구만... 저 들어가라고요? 이야 정비병도 빼려 그러면 환장하겠네 좋은 사진 corrected 좋네요 creations 너무 멋있다 피난사리 용도 아니고 할부님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죠? 얘는 꼬리가 길어서 문 닫아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문 닫아야죠 이걸로 빨리 닫아요 문은 다 찍겠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엔드미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엔드미션 뭐야 오니까 또 자켓 등에 수고하셨습니다 엑셀런트 스파킹4 저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야 뭡니까 알곤님 아 이거 나갔다가 들어오셨구나 이야 몬스타님 탱크 킬러니 아 혹시 빈님 마지막 폭탄이 대박이었어 다리 끊어버리려다가 그냥 안 됐어 이야 메버릭은 두밥이 있으네 저 하나를 쏟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폭탄 자국이더라구요 아 아깝네요 3마리만 다 잡았으면 메달인데 네 에이 메달 받을 만큼 받았어요 저 저 몇 대에요? 저 지금 아직도 안 뜨는데 저희한테는 제로로 보여요 나갔다 들어오기 때문에 아 아